유재석아 주신 거 진짜 잘생겼어요. 유재석아 주신 거 진짜 잘생겼어요. 광수야! 조진이 가세요. 광수야. 정말 해. 형. 우리. 안녕하세요. 광수야. 아니, 그램으로 그렇게 못하세요, 형. 너는 잘해서 여기 있냐. 야, 너랑은 왜 이렇게 하면 못하냐. 아니, 이거는 실력이 아니니까요. 아, 답답하다 좀 말자. 아, 뭐야. 빨리 데려.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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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.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.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아, 예! 야, 저는. 아, 예! 말도 안 돼. 야. 야, 조국아. 잘하고 있어. 그정아. 걱정하지 마요. 오빠 안 얘기 하세요. 내가요. 근정아! 안녕히 가세요. 그정아! 안녕히 가세요. 정말 영화되었습니다. 아 진짜. 아 정말. 네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동순이가 그거를 딱. 아 진짜. 이제 한정거장 남았어요. 이 한판으로 팀의 승부가 갈리는 거예요. 네. 저희는 그냥 가겠습니다. 저희는 그냥 가겠습니다. 제가 갈게요. 생ыл수 파이 바이바버 하나 빼기. 큰일났다. 이게 다른 거. 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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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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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never true, I'm never true, I'm never true 가위바위보! 형, 이제 이번 정거장이 송도 전의 마지막 정거장이에요. 여기서 있는 팀이 지금 여행이 되는 거야. 그런 거야? 야, 어떻게 또 2대2가 이렇게 딱. 기가 막혔다 진짜. 기가 막힌 애지만. 여기서 지금 힌트가 없잖아요. 이만 때는 여치. 그래. 중요한 힌트. 이긴 팀한테. 이긴 팀만 주는 거잖아. 미션을 못 하게 하는 거야. 미션을 만약에 하면 이기는 팀이 없는 거죠. 어, 미션이 뭐냐고. 미션을 못 하게 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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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졌어요. 자 빨리 가 국민 проверь! 가위바위보! 파슬레이킹! 예~! 성란! 정노 뭐 하거든! 나 다 적절하긴다. 아무튼 저희가 그러면 힌트와 힌트를 받게 되겠어. 그렇지 빨간 팀 astrolog в Brush 내가 좀 알려줄게. 정국은 진짜 알려주겠다, 네가 알려주겠다. 아니, 두 명이나 알려주지 않았어요. 왔다, 왔어, 왔어. 지하철 가위바위보 빨간 팀 승리하셨고요. 이번에도 팀원 트레이드. 아, 트레이드가 되네, 진짜. 아니, 나는 내가 오기만 하면 그 팀이 지내. 절로 가면 저 팀이 두 번 들어오니까 이 팀이... 형이구나. 이제 보니까 형이네, 형이야. 내가 진짜 그냥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볼래요? 진짜 내 느낌대로만 얘기하자면, 광수 정말 이상했어. 광수 이상했어. 광수는 게임도 게임인데 다른 것보다, 게임 이후에 우리가 엑스맨이지, 던졌을 때 그 반응이 정말 이상했어. 내가 원래 이상해요. 정말 이상해요. 내가 거짓말 할 때도 특이한 게 있어. 근데 무슨 재수 오빠가 좀 나게 해. 아니야, 아니야. 얘는 티 나는 애야. 오! 아니야, 내 티 안 나요. 제가. 재수 세일 동안 트레이드 결정을 했잖아. 잠깐만요. 왜냐면 호홀드예요. 왜냐면 이거 마지막 게임이란 말이야.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우리가... 힌트를 우리가...